안녕하십니까 바울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맞춰 강하게 하소서 인정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불을 불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듯이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심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맞춰 강하게 하소서 은정의 손길로 은정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심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심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맞춰 강하게 하소서 은정의 손길로 은정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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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